자, 하나, 둘, 셋 하면 까꿔요! 자, 준비 시작! 하나, 둘, 셋 까꿔! 다시, 다시 한 번 더 아이고, 너무 쑥스러운 것 같다 너무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시작! 하나, 둘, 셋 까꿔! 언제분들이 마음에 드시나요? 아니, 아니, 저거 비누워야 되는데 이쪽 팀은요 원래는 금술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하고 나면 더 좋아지실까봐 걱정이네요 자, 이번 영상은 계속 보시고요 검지손가락 요렇게 하시고요 나 예쁘지! 친구한테 확인시켜주세요 시작! 나 예쁘지! 시작! 아이고, 그럼 대답을 해주세요 오, 예뻐요!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예쁘다! 여러분은 예뻐가 아니에요 코에 바람을 조금 넣으시고 예쁘! 시작! 예쁘! 나 사랑스럽지! 나 사랑스럽지! 지금 지지지지지 아까 복받아야지 다 입꼬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, 고거 생각하시면 나 사랑스럽지! 나 사랑스럽지! restrict! quierเช어 예ark을 딱 켜야 돼요 우리 예ark은 정상적으로 알려주시면 Answer. 재비가 없어요 그렇죠? umsy 응응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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Cly fires switch 이번에는요 손 앞뒤로 하시고요 나한테 말했지? 시작! 나한테 말했지? 시작! 생각에는 깔결을 배울 수 없잖아요 그죠? 시작! 미니한테 부터 갈게요 시작! 사랑해! 시작! 하나, 둘, 셋 하면 까꿍! 준비 시작! 하나, 둘, 셋 까꿍! 다시 한 번 더! 너무 쑥스러운 것 같다 너무 잘하시고요 시작! 하나, 둘, 셋 까꿍! 원작분들이 마음에 드시나요? 아니, 기초 팀은요 원래는 금술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하고 나면 더 좋아지실까봐 걱정되니까 이번 영상 계속 보시고요 검지손가락 이렇게 하시고요 나 예쁘지? 친구한테 화려 챙겨주세요 친구한테 시작! 나 예쁘지? 그러면 대답을 해주세요 오! 예뻐요!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예쁘다! 오! 예뻐가 아니에요 코에 바람을 조금 넣으시고 예쁘! 시작! 예쁘! 나 사랑스럽지? 나 사랑스럽지? 지금 지지지지지 아까 복받아야지 다 입꼬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고거 생각하시면 나! 나 사랑스럽지? 시작! 나 사랑스럽지?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 대답은 너무 정상적으로 알려주시면 재미가 없어요 그쵸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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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대방을 붙게 해주시잖아요 그쵸? 상대방을 붙게 해주는데 결국 못 받는 일입니다 자 나 예쁘지? 사랑스럽지? 까지 갔어요 자 이번에는요 손 앞뒤로 하시고요 자 나한테 말했지? 시작! 나한테 말했지? 나한테 말했지? 나한테 말할 수 없잖아요 그쵸? 아! 시작! 아! 자 미니언에부터 갈게요 시작! 사랑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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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하나 둘 셋 하면 까꿔요! 까꿔요! 자 준비 시작! 하나 둘 셋 까꿔요! 다시 다시 한 번 더 아이고 너무 쑥스러운 것도 너무 잘하시고 계세요 시작! 하나 둘 셋 까꿔요! 원작분들이 많은데 쓰나요? 아니 아니 기존집은요 원래 금슬이 좋은 것 같은데 내가 하고 나면 더 좋아지실까봐 걱정은 자 이번 영상은 계속 보시고요 검지손가락 이렇게 하시고요 어 나 예쁘지? 아 친구한테 화를 챙겨주세요 어 친구한테 시작! 나 예쁘지? 아 아 그럼 대답을 해 주시고요 오 예뻐요 대답을 해 주시겠어요 근데 여러분은 예뻐가 아니에요 코에 바람을 조금 넣으시고 예쁘 시작! 나 사랑스럽지 하고 지금 지지지지지지 아까 못 받아야지 다 입꼬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 고거 생각하시면 나 나 사랑스럽지 시작! 나 사랑스럽지 그니까 제작 대답으로 해 주셔야돼요 오오오오 자 우리 대답은 너무 정상적으로 해 주시면 재미가 없어요 그쵸? 오오오오오 이렇게 하하 오오오옹 상대방을 웃게 해 주시잖아요 그렇죠? 상대방을 웃게 해 주는데 결국 못 받는 일입니다 나 이쁘지? 사랑스러움지까지 갔어요 이번에는요 손 앞뒤로 하시고요 나한테 말했지! 시작! 나한테 말했지! 시작! 생각에는 깔결을 낼 수 없잖아요 그쵸? 시작! 미니한테 먼저 갈게요 여신입니다! 사랑해! 그럼 사랑한테 갈게요 끝까지 저의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구독단체 눌러서 구독해 주시고 왼쪽에 제가 추천드리는 또 다른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